계속해서 문제 2 수강시티에서 다음과 같은 고급필트를 수행하시오 수강료의 수강료 전체 평균보다 수강료가 적고 얘가 이 수강료가 이거의 전체 평균보다 적고 그리고 엔드죠. 엔드함수가 지시되었습니다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에버리지 함수가 지시된 것 같아요 또 수강가산점 이 수강가산점이 전체 평균보다 큰 자료에 대해 필트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일부 필드가 지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체 필드를 가져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B14에서 B15 두 개의 셀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넓게 주지 않고 두 개의 셀만 지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식으로 작성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위에다가 조건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필드명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조건 판단 비교 이런 내용들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하기 전에 여기다가 수강료의 평균 가산점의 평균을 각각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수강료의 평균 전체는 뭐라고 그랬죠? 절대참조를 주자 현재의 경우는 안줘도 됩니다 하나의 셀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잡고 엔터 그리고 우리 임시로 사용하는 거죠 임시로 여기서도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가산점의 평균도 구해보겠습니다 열 전체는 절대참조를 습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엔터 그래서 수강료의 평균은 8만 3천원입니다 8만 3천원 그리고 가산점의 평균은 얼마예요? 5.5입니다 그러면 이 수강료가 평균보다 작죠? 작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수 가산점은 평균보다 큰 값 평균보다 큰 값 이것도 만족을 하고 이것도 만족을 하죠 둘 다 엔드 조건입니다 둘 다 만족을 하면 트루가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폴스가 나온다는 거 현재는 둘 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트루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본인이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강료 이 값이 여기를 하나만 찍어주면 고급필트의 특성상 내려오면서 비교합니다 얘는 평균보다 얘는 평균보다 얘는 평균보다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따라서 H2를 그대로 상대참조로 써도 되고 F4를 3번 눌러서 H 앞에만 혼합참조를 주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작고 뭐보다? Average 여기를 직접 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를 임시로 쓴 거니까 자 Average 자 그리고 이 열의 전체 범위를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는 절대참조를 줘야 된다 자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절대참조를 주지 않으면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 부분에서 자 현재는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또 아래로 H2가 H3로 내려오죠 얘들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또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위에 것들을 무시하고 아래에 필요 없는 자료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반드시 열 전체는 절대참조를 주셔야 된다는 것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쉼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가산점을 보겠습니다 가산점 F4를 하나 둘 셋 줘도 안 줘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큰 경우입니다 큰 경우 자 에버리지 함수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해서 자 가로 열고 이 가산점의 전체 열이니까 F4를 눌러서 자 가로 닫고 조건이 두 개입니다 조건은 두 개는 반드시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경우이므로 엔드 함수를 지시한 겁니다 맨 앞에 와서 AND 함수를 쓰고 가로 열고 맨 뒤에 와서 가로를 닫아주시고 자 엔터를 치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True False로 나옵니다 현재는 둘 다 얘는 작고 얘는 크고 둘 다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True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를 9만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9만원으로 하면 평균이 8만 3천원보다 커버리죠 우리는 작은 걸 구해야 되니까 커버리니까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서 False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Ctrl Z로 되돌려주시고 여기 필요 없이 임시로 만든 자료들도 반드시 마우스 블럭 잡아서 삭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마무리하고 이제 최종 필터를 하면 돼요 자 필터할 때는 일부 필드가 아니라 일부 필드가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전체 필드를 가져와야 됩니다 데이터의 공급 들어와서 목록 범위 필드가 가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필드가 빠졌는지 전체는 다 포함이 됐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건 범위에 들어와서 조건 범위를 잡아주시고 다른 장소에 들어와서 B17부터 B17만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일부 필드가 미리 복사된 경우면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되지만 일부 필드가 복사되지 않은 전체 필드의 경우니까 첫 번째만 찍어주시면 전체 필드가 알아서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에 해당되는 두 개의 자료를 최종 필터하였습니다 자 답과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